네,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그냥 안 할 이유는 없었어요. 장르적인 것도 매력이 있었지만 스릴러 장르라는 것이 근데 일단 이야기의 몰입도가 상당했고 그리고 굉장히 읽는 단계에서부터 되게 스피드했고요. 그 긴장감과 그리고 또 어떤 인물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 또 그런 감성들 그런 것들이 잔잔히 흐르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막 쫓아갈 수 있더라고요.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. 그래서 그냥 큰 고민 없이 정말 바로 선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촬영할 때도 역시나 너무 좋은 호흡으로 함께 몇 개월 동안 다같이 즐겁게 촬영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네, 저는